찬호님 트위스트 고고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포토가 공개되었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찬호님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느라 땀을 흘린 것을 주변의 코디분들이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말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번째 사진은 찬호님이 트위스트 고고 컨셉에 맞게 여행을 떠나는 차림으로 헤드셋을 끼고 숱케이스를 끌고 두 손으로는 부위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번째 사진은 찬호님이 음악을 들으면서 숱케이스를 끌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번째 사진은 밤에 조병을 배경으로 마린 룩을 입고 찬호님이 트위스트 고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섯번째 사진은 찬호님이 트위스트 고고 노래를 부르면서 손가락으로 부위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섯번째 사진은 찬호님이 헤어와 온 메무새를 수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곱번째 사진은 찬호님이 해맑게 웃으면서 양손의 부위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덟번째 사진은 찬호님이 손가락을 펼쳐들고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홉번째 사진은 찬호님이 트위스트 고고 버스 앞에서 댄스를 추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열 번째 사진은 찬호님이 열정을 다해 트위스트 고고 댄스에 몰입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찬호님의 트위스트 고고 뮤직비디오와 노래를 들으면서 무더위를 날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